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제는 아이오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압승을 좋아하던 공화당이 오늘은 트럼프가 바이든과의 대결에서 질 확률이 높은 후보라는 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디산테스 후보에게 사퇴하고 헤일리 후보를 밀어서 공화당 대통령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소리가 강해집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이오아주에서의 승리 결과가 별로라는 분석도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니키 헤일리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위협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니키 헤일리 후보는 자신은 어릴 때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은 인종차별적인 국가였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후보에게 비판이 쏟아집니다. 민주당은 이민 이슈와 관련해서는 대중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고 인플레이션보다 이민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더 큰 위협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민은 진보적인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을 단결시키고 민주당을 분열시킨다고 LA타임스도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판매해서 삼성을 누르고 1위 자리에 올라가자 세계 경제의 탑뉴스가 됐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제발 슈퍼리치 거부에게 세금 좀 물려주세요. 세계 경제 포럼 다버스에서 부자 중에 부자들이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외침입니다. 디즈니와 럭펠러 재단 상속인 등이 포함된 슈퍼부자들의 외침입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서 흔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강아지의 그런 움직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난 가을, 가을, 늦가을 아니면 초겨울쯤에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제 2024년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 쭉 저와 함께 보시면서 그냥 연재 소설을 라디오에서 들으시듯이 그렇게 가면 미국의 전체적인 정치적인 흐름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미국에서 살거나 아니면 세계 각 나라에서 미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좀 미국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아이오아주의의 코커스, 공화당의 그 선거가 끝난 어제부터 시작된 오늘의 미국의 연재 소설입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오늘은 또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어떤 사람이 딱 도드라지는 결과를 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대강, 어머 그런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하다가 막상 나하고 직접 연관이 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죠. 니키 헤일리가 지금 딱 그 입장에 와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뉴햄프셔주에서 이제 두 번째 공화당 예비선거 이번에는 코커스 아이오아주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직접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예비선거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 후보는 그것이 워낙 무당파가 많으니까 무당파를 공략하는 캠페인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 전에는 아이오아주에서 처음에 이제 엄청나게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압승하니까 그냥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느긋하게 니키 헤일리에게도 런 디센티스 후보에게도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다 어제는 엄청나게 니키 헤일리 후보를 또 공격을 했고요. ABC뿐만이 아니라 CNN 방송 두 군데가 뉴햄프셔에서의 토론을 대선 후보 토론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먼저 그 ABC 후보 토론은 디센티스와 니키 헤일리가 자격이 있는데 니키 헤일리가 이젠 디센티스는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아이오아주에서 디센티스 후보에게 지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디센티스의 최고라고 보고 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겨루어야지 되니까 후보의 토론회에 트럼프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지난 다섯 번의 토론 아주 잘 치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 왜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섯 번 다 안 나가고 같은 시간대에 본인 홍보를 다른 매체에서 했는데 거길 나갈 리가 없잖아요. 이건 안 나가겠다고 작정을 한 거고 그것은 디센티스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토론에서 런 디센티스가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도 아이오아주에서 약간 디센티스를 더 누르고 갈 수도 있는데 그거 좀 못 미쳤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어차피 본인은 지금부터 트럼프와의 대결이지 디센티스와 대결이 아닌데 트럼프도 나오지 않는 토론에 나가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딱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고 CNN 방송도 뉴햄프쇼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토론을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니키 에일리와 트럼프밖에 안 됩니다. 각 매체마다 자격 기준을 정해놓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안 나오는데 니키 에일리 혼자 뭘 하겠습니까. 정겸 발표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건 다 취소됐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앞으로는 이제 많이 얘기가 될 겁니다. 민주당 가문에서 민주당이었다가 여러 가지 조직이니 뭐니 도저히 바이든 대통령으로 다 몰릴 것 같으니까 무당파로 나왔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당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본인의 당을 적어도 한 6개 주에서 당을 만들어서 좀 뭔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보려고 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고요. 백악관은 사실 아이오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했다 했을 때 박수를 쳤습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왜냐하면 최고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겨루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겨루도 진다는 격전지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상대 가장 유력한 상대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지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이슈보다는 나쁜 이슈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법적인 여러 재판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또 이겨라 또 이겨라 이제 백악관에서는 박수를 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자신을 후보로 사퇴하고 난 뒤에 공식 지지한 비벡 라마스와미와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도 하고 비벡 라마스와미는 디센티스고 니케일리고 다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나같이 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수의 로라잉그램도 디센티스 사퇴하고 트럼프를 지지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제가 이 박수의 루퍼트 머덕이 아주 장사를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석세션이라는 드라마가 재미있는 거고요. 그 거기에 대해서 다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어제 디센티스에게 사임하고 헤일리에게 길을 터져라. 그 똑같은 루퍼트 머덕의 업소인데 말하자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업소에서는 이렇게 하고 니케일리에게 길을 터져라 하고 또 박수의 이 로라잉그램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법적 드라마에서 다 봤죠. 여기는 그냥 너는 지금까지 트럼프 쪽이었으니까 트럼프를 지지를 해. 양쪽에 다 누가 후보가 되든지 루퍼트 머덕은 잃을 게 없는 지금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아이오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던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도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요.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가운데서 지금 반 이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하원 의원 가운데서도 반 정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거든요. 후보로 그런데 어제 그제까지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영킴 미셸 스틸 의원은 아직 공식적인 지지를 트럼프 전 대통령 공식 지지한다는 발표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디산티스 후보는 아니 사퇴는 무슨 사퇴 내가 왜 사퇴를 해야 되느냐고 왜 정치 후보로 나갔을 때 본인이 꼭 이 산을 넘으면 저 산에 가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일해주는 선거 캠페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보가 일을 할 때까지 본인도 그 일자리를 갖게 되니까 가능하면 이 후보가 올해 후보로 남아있길 원하겠죠. 디산티스 후보는 뉴햄프쇼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1위일지 아니면 니키 에일리가 1위일지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은 3위인 것은 분명하고 해서 거긴 포겟이 타고 그 다음 선거지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열심히 자신을 홍보합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캐롤라이나 전에는 론 디센티스 후보가 사퇴할 리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최고의 차이를 보이면서 51%의 지지를 받아서 아이오아주에서 압승을 했다는 게 트럼프에게 나쁜 뉴스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데 대표적으로 가장 좌측에 있는 MSNBC의 조스 카보로 모닝 조 쇼의 호스트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51%는 아이오아주에서 그렇게 보금주의자가 많고 100인이 90% 되고 하는 그런 곳에서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했다는 거 아니냐. 어쨌든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 그 가운데서도 또 3분의 1은 극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반 니키 헤일리나 론 디센티스가 51%의 지지를 3자 4자 구도해서 미백 라마스와미까지 받았다고 하면 굉장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랍니다. 다르게 취급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조스 카보로의 표현에 따르면 그 사람이 공화당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반 후보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은 준 대통령과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16년도에는 조직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테드 크루즈 의원에게 졌지만 이번에는 조직이 워낙에 강력하게 있고 또 인지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51%는 아무것도 아니다. 조스 카보로의 얘기는 그래요. 만약에 버라고바마가 이제 대통령을 한 번 하고 4년 뒤에 다시 나갔다면 모르는 일이지만 90%는 받아야지 되는 게 맞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과 조직이라는 그 구도가 있는데 51% 받은 건 많이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많이 해요. 일리노이 주지사라든가. 만약에 대선에 본선거에 가서 트럼프의 정치 기반이 열성적으로 투표장이 안 나오고 민주당은 열심히 나오고. 왜냐하면 민주당은 바이든을 싫어하면서도 트럼프를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2020년도에도 투표를 해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또 무당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게 이제 지금 니키 에일리 쪽으로 많이 가 있고 해서 이거는 별로 잘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MSNBC의 모닝조의 조스 카보로라는 앵커가 분석을 한 거고 그런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선거에서 볼 때 가장 큰 장벽은 결국은 교육받은 사람들이더군요. 왜냐하면 시골 사람 여자 사이에서의 지지율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무슨 백인 보금주의자들에 대한 지지도 2016년보다 많이 높아졌는데 다만 교육을 받은 여성들 사이에서의 지지는 전보다는 조금 높아졌는데 이게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과 많이 받지 않은 사람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의 차이에 그게 너무 큽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그걸 수치로 얘기를 해라 하는데 그 수치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50개 주를 지금 전부 분석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시간 낭비고 그럴 이유도 없고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경합주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시점이 됐을 때 그 당시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많은 것을 극복했어도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이 차이를 지금 줄이는 게 가장 큰 것이구나 더군다나 만약에 지금 4개의 중요한 91개 혐의와 관련해서 케이스에서 형사재판에서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전당대회 전에 나온다면 이건 교육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더 많이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안 되지 후보가 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그게 가장 지금 단점이고 그런데 그럼 니케일리를 월시저널처럼 대안으로 논다고 할 때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싫어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갔는데 막상 니케일리를 또 놓고 보잖아요. 여러 가지 더 강하게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16년도에 사람들이 막 지지하면서 그를 그 다음에에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때는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이 싫어서 백인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그 사람이 사생활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덮어주면서 그를 지지를 했었는데 그 트럼프를 버리고 니케일리를 선택을 하자니 이거는 백인도 아니고 게다 대고 또 여자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여자인 맥인 켈리 팍스에서 아주 훌륭하게 앵커를 잘했죠. 그러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늘 소프트볼만 던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은 팍스에서 쫓겨난 맥인 켈리 지금도 뭐 여러 매체에서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잘 벌어요. 맥인 켈리가 어제 한 얘기가 니케일리가 아이오아주에서 3등을 한 것은 뭐 이슈가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게 아니야. 브라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자라는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브라운이기 때문에 백인 일색인 백인 기독교인들이 니케일리를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게 니케일리가 3등을 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니케일리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팍스 앤 프렌즈에 출연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디센티스와 니케일리가 두 사람이 다 한 거예요. 디센티스는 니케일리가 이런 말을 하고 난 뒤에 그 말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은 인종차별주의 국가였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네버. 유색인종 여성이 공화당에서 인종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팍스 앤 프렌즈의 브라이언 킬미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요. 남자가. 사람들은 공화당이 인종차별주의적인 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한 번도 미국은 미국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목표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가 하는 걸 확인하는 거지 완벽하진 않지만 목표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완벽해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거 오바마가 4년 내내 8년 내내 했었던 얘기네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공개적으로 많이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이민자였고 인도에서 온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나서 시골 지역에서 자랄 때 그때 갈색 머리로 인종차별을 많이 겪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그만하면 충분하니까 이제 더는 하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은 인종차별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해섬하는 사람들이 니키 헤일리에게 답변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남북전쟁의 원인이 노예제라고 말 안 했을 때 막 지적을 하니까 노예제 맞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랬더니 니키 헤일리 쪽에서 나온 답변이 뭐냐면 인종차별 국가로 분류하는 것과 인종차별이 존재했다는 데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인종차별은 존재했지만 인종차별 국가였던 적은 없다. 언론이 구분을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이민 성향이 강하고 이민자들이 이 땅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공화당. 그런 정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갈색 머리의 니키 헤일리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니키 헤일리가 이제 꼭 그렇게 백악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후보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지금까지는 그냥 트럼프가 너무 여러 가지로 뭐 위험하고 극단적이니까 니키 헤일리라는 말도 합리적으로 하고 행동도 합리적으로 하고 아주 총명하게 보였던 그런 전 유엔 대사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딱 니키 헤일리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지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게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노예제라든가 인종차별이라든가 그 다음에 니키 헤일리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와 같은 생각 공화당의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도 나중에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고 난다던가 이럴 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중도층에서는 아 저 사람도 그냥 민주당이네. 민주당이고 뭐 개다 대고 뭐 여자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는 뭐 예측이 좀 가능하고 데인저러스한 쪽으로든 어떤 쪽으로든 해서 그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전략가였고 그리고 이제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지금 뭐 한 공공서비스국 뭐 이런 데서 국장을 하고 계시는 모엘리트 이분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위험은 나온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건 니키 헤일리가 되건 그러니까 민생을 챙겨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건 이제 데이비드 액셀 로드라는 또 다른 전략가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거대하게 민주주의하면서 트럼프가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보다는 민생을 챙기시라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 그래야 이긴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쭉 종합해보면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니키 헤일리가 될 수도 있고 트럼프가 민주당의 현 대통령에게는 더 쉬운 상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해서 어떤 누가 지금 저쪽에서는 후보가 되지 이건 양쪽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양당에서 누가 될까 해서 저 사람이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표를 주는 사람은 유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가장 중심적으로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해야지 전략적으로 저 사람이 되니까 이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그러다가는 실패하기 딱 좋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많은 매체 특히 이제 진보적인 매체에서 이민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같은 것을 우려하거든요. 그리고 뭐 LA타임스는 유시버클리의 여론조사기구가 좀 강하잖아요. 거기서 민주당도 지금 이민 정책은 아니지라고 생각한다는 이런 것들을 보도를 했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제가 이 시점을 잡았으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이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지금 현상과 이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실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앞으로 계속 산발적으로 들리는 이민 이슈에 관한 뉴스를 들으실 때 좀 편리하게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스스로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항상 저를 종으로 쓰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종이 돼서 구체적인 것들을 조금 디테일한 것들을 열심히 숙제를 해오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요.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민이라는 게 해서 민주당에서는 가장 공화당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그리고 공화당에게 위험하다고 하는 이슈가 바이든 대통령 자체와 낙태이고 공화당에서는 또 민주당 우리가 이걸로 잡을 수 있어 하는 것이 이제 경제와 이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제와 낙태이고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나이 아무리 해도 나이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민이다. 뭐 인플레이션보다도 이민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과거에 조금씩 바뀌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너무 뉴스가 많아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때에 오히려 이민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온건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포용적인 온정적인 이런 마음이 많았었거든요. 이게 이제 다 작용 반작용이 작용을 하는 건데 이민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트럼프 이전에는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이민을 지지를 했고 대신에 이민은 지지하되 북경은 강력하게 뭔가가 좀 돼야지 된다. 이걸 좀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버니 샌더스입니다. 시민권까지 줘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서류 미비자죠. 반대하는데 동시에 미국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이민자 때문에 낮아진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고 보라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적인 입장을 가졌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들을 너무 오랜 동안 떼어놓는다든가 이런 거. 그렇지만 오바마 때도 고용주가 알면서 불법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고용주는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당신 불법 체류자잖아 하고 돈을 조금 주잖아요. 이런 것은 그럴 때는 아무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강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저는 뉴스를 할 때 많이 보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처벌 많이 받고 예를 들어서 다운타운의 봉제공장도 급습하고 했었던 일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무도 혜택 받는 사람이 없다. 국경 같은 거 하면서 이민에 대해서 온건 조. 이게 이제 트럼프 이전이었습니다. 이런 걸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죠.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너무 그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격하게 아주 젖먹이 아이와 엄마를 떼어놓고 하니까 막 여성들이 화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중간선거에 나가서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당에 벌을 주는 투표를 한 교회 인근의 여성들도 많이 있었는데 인도주의적인 차별이 조금 더 강조가 됐습니다. 버라고바마 전 대통령 때보다. 가혹하게 이민 정책을 쓰니까 반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막 서류 미비자까지도 전보다도 더 기꺼이 받아들인다. 심지어는요 극좌파 정치인은 정부가 그 같은 사람들 숫자 같은 것을 줄일 권리도 없다. 여기까지 나갔던 겁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입장 뭐 좀 관리할 것 하면서 미국이 이민으로 된 나라니까 그리고 그 이민으로 경제적인 것이 엄청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도 그런 이민자들이 필요하니까 서류 미비자라고 말해도 좋고 불법 체류자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불법 합법이 어디 있느냐라는 인권적인 문제에서 보면 인본주의적인 문제에서 보면 불법 체류자라는 말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서류상으로 불법 체류자가 됐건 서류 미비자가 됐건 그런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주 경제를 엄청 발전을 시키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부터 모든 나이를 가릴 것 없이 전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 이제 중간 나이대까지 헬스케어 혜택을 다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꼭 마음이 좋아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갤럽이 지난 60년 동안 조사를 했을 때 가운데서 최고치였습니다. 강하게 집행을 하려 강하게 뭘 하려면 할수록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 하는 사람들의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그 흘러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전됐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트럼프 시대에 너무 그게 강했다면서 많은 것을 바꿔놨기 때문에 물론 미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고 하려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여기에 대해서 온건하네. 그렇다면 나도 한번 가봐야지. 가서 잘 살아봐야지. 일단 한번 가면 몇 년 동안은 머물 수 있으니까 집에 돈도 보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얼마나 심각한가. 굉장히 심각해서 하루에 만 명 이상 오고 체포되고 했었던 적도 있잖아요.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가 이건 진보적인 매체입니다. 여섯 군데 격전지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은 53%가 장벽 쌓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44%가 반대한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팍스의 여론조사로 가보죠. 팍스는 뉴욕타임스와는 정반대잖아요. 국경에 더 많은 사람을 배치를 해야지 된다. 국경 지킴이를. 79%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리고 불법이라면 바로 이 사람들을 추방해버려야지 된다. 67%. 벌금을 물어야지 된다. 알면서도 서류미 비자를 고용한 사람. 64%.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군대를 보내서 불법이민을 막아야지 된다도 58%나 됩니다. 벽을 쌓는다. 54%. 이거는 벽을 쌓아야지 된다는 뉴욕타임스나 팍스의 여론조사나 비슷하네요. 그런데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민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좀 강하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게 강해진 것은 민주당의 변화가 꼭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은 아니듯이 이것도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다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요.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생각을 해야지 될 문제인데 전체적으로는 부자이고 교육 수준이 높으면 좀 이민에 대해서 관대하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부자. 최고 부자는 기업인이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든 본인들이 직접은 아니겠지만 기업인들이 뭐 하청업체가 어떻게 하든 뭔가 아무튼 노동 임금을 줄이는 것을 좋아하고 또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하면 좀 온정적으로 사람들이 살아야지 돼 하는 의도적인 우아함, 의도적인 위선 그리고 의도적인 위선이 참 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교육을 덜 받거나 노동계층일수록 이민자들을 혐오한답니다. 저 인간이 내 일자리를 뺏어가. 저 인간이 내 임금을 깎아먹네. 그리고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공화당에서 강조하는 점이기도 하고요. 인종적으로도 이민에 대한 생각이 아주 미묘합니다. 상상하시는 대로 백인이 소수 인종에 비해서 이민자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민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본인들도 다 이민을 왔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민이 민주당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들이 다 가짜로 투표를 해서 바이든 표가 되니까 민주당 표가 되니까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들을 좋아한다.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민자들도 세월이 흘러서 이민자 가운데서도 시간이 흘러서 안정되고 이렇게 하면 또 그 같은 이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국경이나 이민이 문제이긴 한데 누가 더 잘 해결할 것 같은가. 지금 같아서는 니키 헤일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두고 트럼프와 바이든만 비교하자면 뉴욕타임스와 세이나 칼리지의 공동 여론조사입니다. 모든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민에 대해서 트럼프가 일을 더 잘할 거야. 53%, 바이든 41%, 백인이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제 조금 격차가 줄어듭니다. 트럼프가 48%, 바이든이 46%, 백인이고 대학 교육 받지 않은 사람, 트럼프가 67%, 바이든이 29%, 이민정책 더 잘할 거야. 그리고 백인이 아니고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은 오히려 이제 바이든이 잘할 거야. 58%, 트럼프 36%. 백인이 아니고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바이든이 잘할 거야. 58%, 트럼프 4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민에 반대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 흐르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이민이 이 나라를 강하게 하지. 그리고 꼭 처음부터 합법은 아니었더라도 억압받는 국가에서 돈으로건 아니면 정책적으로든 그런 국가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아이라도 보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미국은 돼줘야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디에 좋은 일을 해야지 된다고 하면서 그런 게 좋은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민 이슈는 현재로서는 바이든에게 불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를 조금 전해드리자면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금 앞에 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추려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 이민 이슈가 공화당은 굉장히 뭉치게 하지만 민주당 사이에서는 좀 분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권자에 등록된 유권자가 지금 국경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반수보다 훨씬 많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거의 국경이 안전하지 않다. 보수적인 유권자는 88%가 국경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바이든을 지지하는 민주당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54%는 국경이 안전하다고 했고 30%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센티지는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가 부담이다. 42%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공화당은 더 많기 그랬죠. 이민자 자체가 부담이다. 30%는 약간 부담. 42%는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지금 이제 뉴욕이라든가 어떤 다른 곳으로 서류 미비자 같은 사람들을 예고 없이 보내니까 준비 없이 우리는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잖아요. 뉴욕의 시장이라든가 뉴욕 시리의 시장. 그런 부담들을 얘기를 해서 시카고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마찬가지고 뭐 애리조나 텍사스 같은 데는 너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법이 너무 관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민주당 가운데서도 17% 맞지. 이 정도면 29%. 너무 강해하는 사람은 33%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여론조사는 거의가 유시 버클리가 1월 4일부터 8일까지 8,199명의 등록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민 이슈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11월 달이 아니라 지금 1월 말이잖아요. 2월 달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2월 24일에 예비선거 있고 3월 5일에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이제 슈퍼 튜스데이 많은 곳에서 선거가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아무튼 있다는 것. 이민 이슈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더 부각될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뒤에 두 가지 이슈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이건 이제 생활 속에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느끼는 점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삼성폰과 아이폰 그리고 나보스 하면 돈 많이 내고 부자들은 갑니다. 스위스 세계 경제 포럼 거기 가야지 내가 뭐 경제적인 추세를 좀 읽어오는 것 같고 이러죠. 거기서 부자들이 한 말이 신선하더군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삼성과 아이폰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어제 빅뉴스였었는데요. 애플이 스마트폰 판매에서 삼성을 앞질렀다. 12년 만에 12년 연속 삼성이 쭉 가지고 가다가 삼성은 지금 뭐 이윤 같은 것도 조금 낮춰서 발표를 했고요.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폰이 지금 세계 휴대폰 시장의 5분의 1 20% 정도 되는 거죠. 뭐 약간의 차이예요. 삼성이 19.4%인데 삼성과 샤오미 그리고 오포 트렌션 중국 회사들이죠. 이런 게 비슷하답니다. 19.4% 정도. 휴대폰은 우리가 팬데믹 때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해야지 되니까 집에서 해야지 되니까 그 당시에 새로운 휴대폰 교환을 많이 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지난해는 뭐 1년 전보다도 한 3% 정도가 덜 팔려서 2억 3천 4백만 대가 팔렸다. 애플이 2억 3천 4백만 대. 삼성이 2억 2천 6백만 대가 팔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워낙에 전에 많이 사놨으니까 한 번 사면 몇 년은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주춤했고 올해는 좀 휴대폰 판매는 괜찮아진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휴대폰을 판매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데 애플의 경우는 그동안 쭉 성장은 했어요. 휴대폰 판매가 탑3 정도로 해서 쭉 성장은 하고 이유는 많았죠. 이유는 많았는데 쭉 성장하다 이번에는 그 대수까지 그 경쟁에서 이겨버린 거잖아요. 삼성도 어렵고 애플도 어렵습니다. 애플도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또 파웨이와의 경쟁. 더군다나 애플의 경우는 미국이 무슨 칩 같은 거 쓰는 것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또 미국 기업이 보복을 받고 하니까 그게 또 이제 미국에 좋자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중국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개발을 하잖아요. 중국이. 파웨이 같은 데도 자신들의 칩을 만들어서 미국은 이제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 하면서 중국 거 거부하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12년 동안에 삼성의 1위 판매 자리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삼성은 슬럼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니 하필 또 이게 오늘 삼성이 새로운 모델 발표하는 날 아닙니까? 뭐 S로 시작되는. 삼성은 지금 메모리 칩이라든가 스마트폰 텔레비전에서 세계 시장을 압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면서 이윤 저하를 경고를 했는데 이게요. 애플의 운영체계와 삼성의 운영체계가 다르잖아요. 애플의 운영체계는 애플의 OS 자신들의 시스템이고 삼성은 다른 회사도 많이 쓰는 앤드로이드잖아요. 구글 폰 중국 거 샤오미 트랜션 좀 전에 뭐였죠? 저는 익숙하지 않은 오포. OPP 오드군요. 오포. 이런 데와 경쟁을 해야지 되는데 중국 것과는 가격 경쟁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진 거고 애플이 전체적인 규모가 2조 8천억 달러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2조 9천억 달러 넘어가서 이제 제일 가치 있는 회사 자리는 일단은 내놨는데 계속 매출 이득 면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최고이긴 했지만 이제는 물량 여기까지도 애플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애플을 한 번 구입한 사람은 그다음에 안 바꿉니다. 안 바꾸기 때문에 그 충성도가 그만큼 높은 거죠. 스마트폰도 그리고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시대로 들어간 거죠. 오늘 이제 S24, S20 뭐 이런 S24 플러스, S24 울트라를 삼성이 내놓는데 전부 인공지능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뭔가가 조금 달라지긴 할 테고 삼성은 아니 애플은 그동안 좀 가격이 비싸고 하더라도 막 어디 휴대폰 회사 가면은 세일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냥 거저 끼워주기 안 했죠. 그래서 오랜 동안 걸리긴 걸렸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동안 세일도 많이 하고 또 세일즈 펄슨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조건 삼성을 권합니다. 아마 이게 커미션이 좀 많은가 보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겠죠. AT&T를 가든 T모빌을 가든 전부 삼성을 권합니다. 세일즈 펄슨은. 그런데 그것을 십몇 년 동안 애플은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냥 퀄러티로 승부를 한다. 이 커스터머를 보고 간다 해서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삼성이 다시 이걸 탈환하려면 기존의 손님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야지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의 이슈 잠시 뒤에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두고 계십니다. 이 보잉은 문제네요. 지금 스위스 다보스 포럼 끝내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미국으로 오려고 했는데 보잉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오지 못하고 거기에 딱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250명 이상의 억만장자와 백만장자들이 정치인들에게 공개 편지로 요청을 했습니다. 프라우드 투 페이 돈 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런 편지인데요. 엘리트들의 미팅이잖아요. 그 경제 포럼이 우리에게 좀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세계의 공공서비스 좀 늘리자. 그게 서로에게 다 좋다. 저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정책 위반자들에게 제발 세금 좀 많이 내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세금 물린다고 우리 생활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게 한다고 국가 경제에 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극단적이고 비생산적인 가만히 자고 일어나면 돈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얼만큼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개인이 소유한 부를 공동의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로 바꿔야지 됩니다. 이게 이제 엄만장자들이 쓴 거예요. 17개국의 부자들인데 그 가운데는 디즈니의 에비게일 디즈니 상속도 발레리 락펠러 가문의 그리고 브라이언 칵스. 이래서 생각이 있으니까 연기를 잘하는군요. 상은 끝내 받지 못했지만 두 명의 아들들에게 그래미하고 여기서 각각 골든그로브하고 에미상에서 뺏겼지만 브라이언 칵스라는 사람이 로건 로이, 석세션에서 팍스의 루퍼트 머덕을 연기한 사람이잖아요. 부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불평등이 완전히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팁핑 포인트인데 그게 경제, 사회, 모든 사회의 분위기의 환경, 생태계의 위험이 되고 날마다 날마다 그 위험이 너무 심해서 당장 행동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슈퍼리치가 슈퍼리치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하는 사람이 74% 다른 사람을 그 돈으로 도울 수 있고 생활비 위기를 좀 해결해 줄 수도 있고 공공서비스도 좋게 할 수 있고 해서 이게 어디 여론조사인가요? 아주 중요한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 결과까지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적어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최고 부자의 58%는 천만 달러 이상 있는 자산가요? 이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최고 부자들에게 2% 정도는 부자 세금을 내게 하자. G20 국가의 2,300명을 대상으로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 지분 빼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상위 부자 5% 안에 든답니다. 그리고 이제 초극 부자의 54%는 이런 불균형은 민주주의에 너무 위험이 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브라이언 칵스 그 배우는 우리는 두 번째 황금시대에 산다. 부자는 너무 부자야. 이 억만장자들이 그 돈으로 극단적인 파워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 이런 것을 부자 세금을 만드는 게 너무 이제 너무 오래 지나갔다. 이 아주 돈과 파워를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데 그 세상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 이게 브라이언 칵스 아버지 석세션에서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강아지가 막 꼬리 흔들면 우아하게 꼬리를 흔들던 과격하게 흔들던 얼마나 귀여워요. 귀엽기도 하고 나를 반겨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가디언을 봤더니 네덜란드의 심리학 연구소의 누구누구 박사들이 쭉 조사를 해봤더니 강아지들이 내가 반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강아지들이 막 꼬리 흔들리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뭐 늑대 강아지 뭐 카요리 다 객관데 그들도 꼬리를 흔들긴 하지만 강아지처럼 많이 흔들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게 아마 사람과 같이 사는 가축화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교감과 신호였을 거다. 진화된 이렇게 얘기하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